신비한 인물 사전 회춘의 첫 번째 아이콘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북클럽의 다이앤입니다. 다이앤, 약 40년간 4명의 절친구와 함께 독서클럽 활동을 이어온 주부. 남편과의 사별 1년 후, 비행기에서 만난 남자와 짜릿한 비행을 시작한 늦바람의 주인공. 이 영화의 감독은 어머니의 날 선물로 당시의 베스트셀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선물했다는데요. 그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보시던 60대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이 이야기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배우들 평균 나이 74세, 농염주의보를 발령한 내 언니 중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남편과 사별 후 모시고 간다는 딸들의 성화가 몹시 성가신 다이앤. 40년 한결같은 북클럽과의 월간 회동이 인생의 큰 낙이기 때문인데요. 이달의 추천도서로 그 핫하다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입이 쩍 벌어지는 파격 성인 로맨스.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정독의 시간 속에 알아두면 쓸모있을 기술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쫙. 소설 속 내용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딸들이 있는 아리조나행 비행기에 오른 다이앤. 그런데 망측하게도 옆자리 승객 위로 돌연 합석을. 거기에 비행공포증이 아기한 나쁜 손이라니. 다이앤의 연속적인 신뢰에도 불구하고 웃어넘기는 대인배 역자리 승객. 그와의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딸들과 만난 친정엄마는. 높아심 충만한 딸들의 과보호가 질려버린 상태.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순간 급작스런 승무원의 불심검문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고 하니? 아니 옆자리 그 남자가 조종실에서 왜 나와? 그림자만 50개 그레이의 파격적 퍼포먼스가 그녀들의 마음을 밧줄로 꽁꽁 묶어갈 무렵. 얼마 전 다이앤의 신상을 털어간 파일럿은 조속히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데요. 남은 생에 꿈도 안 꿔본 여친룩 스타일. 다행히 친구들의 코디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 데이트룩 완성한 다이앤. 드디어 꽃을 든 남자가 도착하고 친구의 데이트를 내일이냥 훔쳐보는 친구들. 다이앤의 썸남을 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 남자의 어떤 점을 가장 칭찬했을지 지금 리모컨의 OK 버튼으로 확인해 보시죠. 황혼 역 약 반세기만의 꿈같은 데이트. 그녀가 귀여워 죽겠다는 듯한 이 근사한 노신사로 인해 다이앤 안에 잠자고 있던 연애세포는 급격히 되살아나는데요. 다시 친정엄마로 돌아가는 순간 사사건건 애들 잔소리에 뒷방 늙은이 취급까지 때마침 시의적절하게 다이앤을 빼돌리려는 그 남자의 호출에 바람난 친정엄마, 딸들 몰래 밀회를 계획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로 둘러대고 딸들에게서 빠져나온 다이앤. 007 작전 마냥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미체를 만나 사랑의 도피 행각에 나섰는데요. 이 남자 알고 보니 노후까지 탄탄히 준비된 재력에 경비행기 정도는 몰아주는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도 따라잡을 듯 다이앤은 파일럿과의 비행을 일삼으며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는 신선노름이 한창인 가운데 잠시 불심건문 잊겠습니다. 돌연 딸들의 현장 급습. 오리 튜브 타다가 오리발 내밀게 생긴 친정엄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타이앤은 이토록 전전긍긍하는 것일까요? 한 번 엄마는 더 이상 여자일 수 없는 걸까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책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작가 이엘 제임스는 카메오로 출연까지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무려 13개의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차지한 명 배우들이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인생 공감 코미디. 지금 리모컨의 OK 버튼으로 매력이 과한 4인의 완전체를 만나보시죠. 북클럽 멤버들의 농염주의보 지수 4점. 다이앤 인생 후반 애정훈 잭팟 지수 5점. 우리 엄마 필수 관람 지수 3점. 그리하여 북클럽의 별점은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Christian Henry. Oh, wow. This book has got me in a total tizzy. Slash! Happy reading, ladies!